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며 거래 마감했습니다. 특히나 장 막판에 아주 강하게 상승 흐름을 보였는데요. 어떤 기업들이 움직였을지 오늘도 여러 가지 기업들의 주가 흐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시장을 이끈 기업입니다. 바로 테슬라인데요. 주식 분할에 나선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2년 만에 주식 분할을 결정하게 됐다고 하는데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공시를 통해서 이 같은 주식 분할에 대해서 공시를 했습니다. 연례 주주총회에서 발행 주식 수의 증가 승인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주주총회는 가을에 열릴 예정이라고 하고요. 아직 정확하게 몇 대 매치로 쪼갤지는 결정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2020년 8월에는 한 주를 다섯 주로 쪼개는 주식 분할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테슬라는 이와 함께 간밤 시장에서 8% 넘게 뛰면서 1091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두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인베이스입니다. 코인베이스는 계속해서 사업을 좀 넓혀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중남비 쪽에서도 다시 한 번 사업 인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중남미를 공략한다라면서 브라질의 메르카도 비트코인을 인수한다고 합니다. 중남미에서는 가장 큰 암호화폐 거래소라고 하는데요. 메르카도 비트코인의 지주사인 2TM을 인수하게 된다고 합니다. 4월 말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는데 2021년의 말 기준으로 했을 때 메르카도의 고객수는 320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어마어마한 규모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메르카도의 비트코인 거래량은 지난 8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전년 대비해서 무려 7배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잘나가는 사업을 인수한다는 소식과 함께 주가가 크게 뛰었습니다. 7.8%이 넘게 뛰면서 200달러선 넘어서면서 201달러선까지 올라가며 거래에 마감했습니다. 네, 세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풋락커입니다. 최근 많은 아이비들은 밸류가 낮아진 기업들에 대해서 투자 의견을 속속히 계속해서 제시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밸류가 낮다고 해서 모두 다 좋은 게 아니다라면서 풋락커에 대한 투자 의견을 오히려 하향 조정했습니다. 현재 굉장히 밸류가 낮아진 상황이지만 풋락커의 투자 의견은 아웃퍼폼에서 마켓퍼폼까지 하향 조정했는데요. 목표 주가를 42달러선에서 32달러선까지 하향 조정했습니다. 실적도 좋지 않은데 변화를 위한 모멘텀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시장 굉장히 좋았지만 풋났고 오히려 1%이 넘게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인데요. 애플은 악재성 이슈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아이폰 SE의 생산량을 다음 분기에 20%이 넘게 감소할 것이다 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어제 니케이신문을 통해서 보도가 됐는데요. 아이폰 SE는 429달러부터 시작하는 저가형 핸드폰인데 이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줄어든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에어팟도 마찬가지인데요. 에어팟 주문은 천만 개 이상 줄어든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수요가 눈으로 계속해서 줄어드는 것을 확인하고 주가는 5%가 넘게 빠지기도 했지만요. 투자자들 애플에 대한 믿음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오히려 상승 흐름으로 반전하면서 0.5%이 넘게 상승하면서 175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반도체 업종에 대한 투자 의견 함께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골드만삭스 측에서는 반도체 업종의 EPS 추정치가 낮아질 것이다 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앞으로 경제가 더 어려운 환경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라면서 소비자 지출 같은 경우에는 세계 GDP와도 관계가 있다라면서 세계 경제 성장률이 2022년에 3.2%로 완만해지고 인플레이션에 직면할 것이기 때문에 반도체 업종 전반적으로 EPS가 낮아질 것이다 라는 투자 의견 제시를 했습니다. 좀 기업별로 살펴보면 인텔과 AMD의 향후 3년지 추정치를 하향 조정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그대로 유지한 회사는 한 가지 있었습니다. 바로 엔비디아였는데요. 엔비디아는 그대로 EPS 성장률을 지속할 것이다 라는 투자 의견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간밤에 엔비디아는 1.9% 넘게 뛰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이렇게 뉴욕 증시 마감 상황 함께 짚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최은희였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